2023 호산나 가을음악회가 11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 20분 호산나교의 명지 본당에서 솔트 남성중창단, 가온 여성중창단, 아시레양상불이 함께하는 무대로 시작됩니다. 200여 명이 함께 만들어내는 음악회는 호산나 연합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무대, 3호회와 초등 2부 찬양팀이 특별 출연하여 조화로운 하모니와 풍성한 사운드, 그리고 수많은 목소리와 악기로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호산나 가을음악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